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사실상 철회했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선거의 패인을 철저하게 분석해라, 교훈을 찾아서 변화를 추진하자고 강조한 만큼 인적 개편, 정책 변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일부 참모와의 회의에서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첫 반응으로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의견을 당에 전해달라고 비서실장에게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인 개혁을 지시한 건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지만 변화 추진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인적 개편이 빨라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달 말부터 총선에 나가려는 참모들이 대거 퇴직하는 가운데 후속 인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념을 강조하는 이미지인 윤 대통령의 행보도 민생 분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관련 경제 정책도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두 달 만에 방문한 호남에서도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정부 역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선 예방주사라고 생각하되 구청장 선거로 국정기조 변화까지 이야기하는 건 과도한 지적이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